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하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하방 에글론을 열여덟 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하방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하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몇 주 전에 단임 목사님께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분께서 우리 단임 목사님께 목사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단임 목사님의 버킷리스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목사님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지금 그 사명을 온천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12명의 사사 중에 한 명인 에우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모압으로부터 18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과 회계를 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는데 바로 에우시였습니다 이제 에우세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에우세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사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에우시 사사가 되기 전에 온네일이 사사였을 때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영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자마자 여우와의 영이 임하고 또 전투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는 정말 사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우세 이야기를 보면 에우스는 그런 온네일과는 참 많이 다르고 어떻게 비하면 그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참 초라하기도 느껴집니다 15절 상반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께 부르지짐에 여우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오늘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진짜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주로 썼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이 중요시되는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살았다는 것은 분명 그가 오른손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해 왼손잡이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사가 된 에우스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던 왼손잡이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우스에게 맡기신 사명은 정말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에우스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일을 맡깁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하방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사사였던 에우스에게 곡물을 바치는 일을 시켰던 겁니다 곡물이란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바치는 그런 의미로 항복한다는 의미로 바치는 조공을 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신 사사에게 시켰던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볼 때 에우스의 모습이 왼손잡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왼손잡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왼손잡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시켰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적군에게 조공을 바치는 공물을 바치는 아주 굴욕적인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왼손잡이 에우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우스의 오른손과 같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에우스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왼손잡이처럼 보이게 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있지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번번이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왼손잡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이 부르심 앞에 부담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내 삶이 왼손잡이 같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투성인데 하나님이 사명까지 감당하라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싹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문제와 어려움, 상처들, 연약함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사명까지 감당하라고 하니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아닌 그냥 왼손잡이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교회학교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작은 교회만 있다가 이렇게 큰 교회에 오니 뭘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실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준비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사역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1년차 마지막 때쯤에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 전도사 자리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던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내려놓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께 내려놓으라고 하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평소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얼마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쉽게 내려놓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삶이 왼손잡이 같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 그저 전전긍긍하며 움츠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애우또 그랬을까요 왼손잡이 애우또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고 왼손잡이답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애우시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말씀을 보면 그가 모하방에게 곡물을 바치게 된 그때의 칼을 만들어 옷 속에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왼손잡이로 무시하고 있을 그때에 왼손잡이면 왼손잡이답게 살라고 말할 그때에 그는 모합과의 전투를 준비했던 겁니다 아무도 그를 사사로 보지 않았지만 애우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는 여전히 왼손잡이었고 여전히 오른쪽 손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애우스는 자신의 불편한 오른손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무리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좋지 않더라도 주님이 일하실 거란 믿음이 생기니 칼을 만들고 그 칼을 차고 준비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이 애우스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가 만들었던 칼로 모하방 에글론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애우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은 어떤 사람이 감당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왼손잡이 같을지라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능력이 많고 삶이 여유롭고 평온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마치 양손잡이 같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을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는 마치 왕의 전령을 받아 혼자서 산 넘고 물 건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만 줄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왼손잡이 같을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명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의 저자 김태훈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재학 중이던 당시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에티오피아에서 의료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1년 3개월간 선교를 하던 중에 그만 선교사님께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외과 수술을 하시던 분이었기에 이 파킨슨병은 정말 의료선교를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되자 선교사님은 굉장히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아내분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내분이 예수님 품에 안겨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 길에는 가시와 불덩이와 못과 돌들이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정작 아내분 자신은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들었던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 길을 가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나는 그 품 안에 안겨서 가는 거구나 그 임재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오 축복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왼손잡이 같을지라도 나의 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학교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기간이 딱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자 학생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참 담당 전도사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기간에 굳이 이 부서에 저를 전도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한 게 배달의 선복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청을 받아 학교로 직접 봉고를 몰고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방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그런 신방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칼을 만들었던 애국과 같은 심정으로 학생들을 신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과 만나게 되었고 이 학생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자주 만나며 맛있는 것도 사주고 복음을 전하했고 그 학생이 결국에 제자훈련까지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사역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적합하고 아주 훌륭하고 남들이 보기에 규범이 될 만한 사역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역자로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작은 순종을 드리니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왼손잡이라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칼을 만들었던 애국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그 순종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에 나뉘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놓고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하께 부르지지매 여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나민 사람 게라야드 왼손잡이 애우시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왼손잡이 같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약한 모습이라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오른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소를 이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왼손잡이 같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고 아픔도 많고 깨져있고 다쳐있고 좌절되고 낙심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하나님 정말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려놓고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나는 왼손잡이 같을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사명자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하시고 능력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겠시겠다는 약속이신데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왼손잡이로 하나님 사명장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실 줄 믿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애우시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은사에 맞게 고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왼손잡이란 이유로 미뤄왔던 그 사명을 오늘부터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칼을 만들고 차고 있었던 애우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을 드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미뤄왔던 주님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은사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의식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칼을 만들고 차고 있었던 애우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을 챙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죄를 끊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경애하는 인생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로서 복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여 짐이 아니여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만날 그때에 하나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잘하였다 내 종하라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손이지만 하나님 강력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미뤄왔던 순종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